기운이 씩씩하고 명랑한 꿈이었어요. 여러분, 아이고 머리가. 인사하세요, 여러분. 안녕. 알라딘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벗겨줄게요. 어떤 진열을 받으시려면 보슬 보슬하잖아요. 우리의 고마가는 지금 평랑해 보이지만, 딱 같지만 마음이 아픈 아이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줘야 합니다. 수술을 해주기 위해서 눈을 가려야겠죠? 안대가 없어서 이걸로 가려줄게요. 미안하다고만 마취수술 주사를 맞아야되는데, 주사기는 뭘로 맞을까요? 주사는 일단은 주사를 맞을시다. 도매가 해주고, 마법의 뼈 모양, 지팡이로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놔줄게요. 여기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주사를 쭉쭉쭉쭉. 얼굴과 아파, 다리에서 맞춰줄게요. 무슨 너의 몸에 남자가 나니, 좀 용서해주렴. 조심히, 마치지 않게 조심히 석수를 해줘야 해. 조심스럽게, 상처가 무너지지 않게, 멈춰줄래. 너의 마음을, 주사를 들고 전혀, 오한Sayasia 슈iğ Đ truc, 방금 먹는다시. converge 연체같은거 만들 수 있는 도면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만 될게 아니라 이 때문에, 요리는 저분 꺼내줄게. 우선 너의 마음이 비어있잖아. 심장이 피로하거든. 반짝반짝 빛나는 너의 심장이야. 들어가긴 구멍이나 모자가 조금 더 잘라야겠어. 이만큼 잘라줄게. 안에 따라 가슴벗까지 하면 좀 많이 아플거란다. 미안해. 속붙는 곳에 너의 심장을 넣어줄게. 곰인형은 너의 오른쪽에 심장이 있어. 아프지만 조금 잠으려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속부분에 조금 빼줄걸. 심장이 뚱뚱하게 있어요. 여기를 꿰매주고. 너에게 또 넣어줄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자. 예쁜 공인형에 뭐가 있을까? 이만큼 급한거 만들어버리겠네. 이 안에 뭐가있지 물어봐. 이게 아니야. 미안해. 잘못 봤어. 칼신술을 했다. 까맣게 묻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게 지우자. 칼신술을 했다. 칼신술을 했다. 칼신술을 했다. 칼신술을 했다. 칼신술을 했다. 소리가 좋아. 칼신술을 했다. 꽃차론들고만 커피통. 여기에 그리고만 이쪽에도 잘나서 공구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 공구가 상처받은 마음도 있어서 빨간 심장이 아니라 빨간 심장이 아니라 빨간 심장도 있어. 여기다 넣어주고 알약도 먹어야 되는데 알약처방은 여기 몸 밑에다 해줄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이 있는데 우리의 몸은 심장과 마음이 따로 있는데요. 병이든 마음과 사랑이든 마음 두개가 있어서 이렇게 넣어줘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곰은 곰과 같이 강한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저 뿌리에 우리 곰은 항상 소심해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곰이 원한답니다. 그래서 곰곰이를 수술을 해줘야 돼요. 아픈 마음과 다친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아 우리 곰이 아프게 해서 수술할 곳이 많죠. 아직 가려진거죠. 그러면 아직 가려진거죠. 그러면 아픈 마음이 아픈 마음이 아주 많아. 너의 병존 마음을 주워드릴게요. 아 우리한테 배가 좀 나버렸어. 아주 잘 잘 도러나는 정도인데 조금만 떼서 우리 아픈 곰을 같이 치료해보자. 금지않게 귀신스럽게 다시 심어놨어요. 이 까만색은 병존마음이야. 울퉁불퉁 못났지. 나는 자칫감은 항상 가지고 있고 내 수도를 못났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아픈 마음이 있어. 이 아픈 마음은 나의 배를 관통하는 것 같아. 나의 배가 지켜나가는 것들은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아픈 마음이 있어. 아픈 마음과 멀쩡한 마음들을 요심들에 넣어서 같이 넣어주는거야. 이걸 왜 넣어주냐면 너의 몸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걸 알려주는거고 수술을 한 다음에 다음에 내가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이 부위를 이용해놨다가 제거해줄게. 멀쩍한 하늘이라서 이런 치료밴들은 밴드를 내가 만들어줄게. 세모나케에서 치료밴드란다. 여기와 같이 상처와 함께 넣어줄게. 이제 이 마음은 너가 상처와 함께 넣어줄게. 이제 이 마음은 너희가 상처받지 않게 도와줄거야. 너에게도 슬픈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걸 하나 드리고 기억하렴. 사랑받고 싶은 너의 마음이야. 나는 너의 마음이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줬어.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잘 빠진 너의 마음에 지켜져 나가는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이 마음은 갈기갈기 지켜져 나가서 너무 아파. 이게 너의 마음이고 까맣게 이 자리들을 채워나가 너의 심장을 더럽히고 있어. 아프게 아프게 뭉쳐서 뭉쳐서 퍼져나가 마치 세균처럼 너의 아픔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네가 아픈 것을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너의 마음이 아픈 것은 그냥 곰달이라고 생각해. 너무 아픈 것이 이 심장 옆에 너의 마음이 지켜나가고 있단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야.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괜찮겠다. 그리고 이렇게 배가 터진 것 같이 많이 아프구나. 우리 몸이 손 사람들이 사람들을 또 가만두지 않아 때리고 괴롭히고 많이 아파서 우리 행사가 너에게 팩트를 붙여주기를 바래. 이건 너의 아픈 마음이야. 네가 상처받은 슬픔통을 이고 이 슬픔통을 치료하기 위해 핵색팬드를 위에 붙여줄 거란다. 암울 염상처야. 하지만 이렇게 팬드를 넣어도 파랗게 먹는 마음은 비춰져서 티가 나기 마련이지. 그래서 이렇게 너의 팔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충전판다. 포개하기 있으니 이 마음들을 식혀내려갈 거야. 식도를 타고 점점점점 내려와서 아픈 마음을 마치지 않게 자 펜트 붙이고 양도 바르고 호흡이 잘한다.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는 기대감이란다. 아주 육지까지 왜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기대감에 충족해줘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집교전화가 탄다. 너의 상태는 지금 엉망이야. 그리고 다리에는 너의 기대감을 가득한 사람들이 후회해야 한다는 기대감에 많이 아파서 넌 날릴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이 고름이 되어서 흉치고 흉쳐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하면 넘어줄게. 흉측하게 퍼진 사람들의 기대감과 약이 쫓아서 넌 어떻게 할 수 없어. 다리를 다친 것처럼 달릴 수가 없단다. 그래서 찍혀나가고 찍혀나가도 계속 너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아픔은 발이 숨겨. 넌 달릴 수가 없어. 자 이제 너의 상처들을 꿰매줄 거야. 이 아픈 덩어리를 어떻게 제거할까? 다음에 수술을 한번 해보자. 우리 리산 오늘은 너의 상태를 살펴보았어. 이렇게 날개갈개 시킨 너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날개갈개. 그래서 날개갈개길. 오늘 날개갈개. 배출구용의 장착을 살펴보셨어. 이거야. 배출구용의 장착을 inimette. 배출구용이 방금을 살게 풀어줄 거야. 배출구용을 살펴보셨어. 아프지않게 시비 잡읍시다. 둘을 끌거에요. 자. 하나하나 둘. 간체로 눈과 따라오세요. 깊은 숙면을 취하고 이것들이 너의 아픔을 각기각기 지켜주는 잔인한 수술도구야. 하지만 사람들의 말과 아픔이 더돌아 아프게 하는 원인이겠지. 바닷가서 숙독으로 가져올테니깐 잠깐만 누워있으렴. 잠깐 테디. 자. 숙독으로 가져올테니깐. 잠깐 뿌릴게. 원인하고 위험하시면 널 치료해줄 수술도구란다. 천천히. 자. 바닷으로 수술도구를 준비해 줍시다. 어디보자. 우리 원자의 원한 품에게 해줄 치료의 바닷이 어디있을까? 하나하나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검술은 이 사인을. 사인 사인 성격을 하는 가입에서. 많은 이 성격으로 했거든요. 이건 치료도 보기 때문에. 숨어있어도 자주 흘리고. 보이지 않는걸 보니까 따로 놓다보거나. 여기때 바닥에 떨어져서. 닫히면 안되는데. 위험하게. 뭐 보면 그냥 날 뻔했지. 널 치료해줘야하니까. 얼른 얼른 빨리빨리 해야하는데. 아프지 않게끔. 듬석듬석. 깨매줄까? 내가. 꼼꼼하게 깨매해줘야하는데. 너의 마음이 너덜너덜해서. 꼼꼼하게 채워주기만 힘들 것 같구나. 여기가 막혀있어서.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가위로 잘라줄까? 이렇게 를 잘라서. 조금 더 흘릴게. 내가. 그래. 자. 시작점을 잘라서. 가위로 잘라주면. 어떻게 생각. 그치. 이건 수술할때 사용하는 신이기 때문에. 얇게 안가다보니스로 된단다. 자. 주루루루루루루루. 약간씩. 귀 이렇게 뽑아줄거야. 왜냐면. 너의 다친곳이 너무 많아서. 잘라주고. 실을. 바늘에. 또. 키가. 쉬운 일이 아니지. 하음의 상처는. 너도욱. 치료하기 힘들고. 내가 많이. 위로해줄 수 없어. 미안하구나. 하지만. 대디. 넌 할 수 있어. 다하실 수 있단다. 희망을 가지라. 조용한 곳에서 수술하니까.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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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 머리가 들어갔어. 히이. 머리가 들어간. 아! 닿았네 다시. 조금. 물에 걸리는구나. 미안하다. ikum. 카라멜합니다. 카라멜 마음을 얻는 건. ыми. 그치보다 더 어려워. 이런건 쉬운거야. 저도 여러번 도전하다 보면 분명 그렇게 잘 들어가는데 사람은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너무 많아. 엄중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때 부분은 꿰매줄거야. 아니 묶어줄거야. 그래야 풀리지 않아. 자 씹어넣기 했어. 꽤 좋고 아프지않게 수술을 해보자. 이 환자는 자잘을 하고싶어하는 환자에요. 근데 심장이 쫑쫑해서 살가죽을 들어 올려야 좀 짠이 나구나. 저 살 생각은 왜 하냐면 너무 많은 애들이 우리 대들이 아프게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거나 고백에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욕기를 가지라는 말보다 그렇게 죽고 싶으면 죽어버리라는 그런 사람들의 나쁜 말들과 언어폭력 어두구도 대디를 좋아해주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허해서 그래서 우리 대디는 지금 수술을 해도 듬성듬성 마음을 깨멜 수 밖에 없는거에요. 느껴져 나갈 것 같은 마음을 추스리고 저에게 수술을 맡겼답니다. 그대로 깨멜 수조차 없어. 살을 관통하고 이렇게 해서 집합이 튀어나왔죠. 자 이실을 잡아당기면 다시 밥 주루룩 불러버려. 그래도 위에는 내가 묶어줄게. 우리 대디를 위하여 묶는 것조차 하기가 많이 어렵구나. 기기가 애매해서 자 우선 심장이 고이게 멀어진 것을 수술을 했습니다. 이번엔 우리의 아이차 아이차 아이고 안돼 파취가 풀릴 뻔했어. 파취라기보다는 눈 뜨면 안돼 대디 아직 소리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대디가 아픔에서 불어나고 싶은가봐요. 그래서 안대디 물어보느라 반주에 섞이면 안돼 대디 아픈 마음이나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하란신입니다. 이게 대디 아픈 마음은 조금 치료할 수 있어서 좋겠네요. 대디 이번에 한 번에 실을 여웠단다. 대디 너의 아픈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구나. 이번엔 그댈 묶지않을거야. 그댈에 묶으면 시방을 풀 수 어려워. 넌 다시 병원에 와야해. 후 식약을 먹고 병원에 왔다갔다. 한두 번 한다고 끝나는게 아니야 대디. 너의 버림받은 상주만 깊은 아픔 고감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사랑받고싶다는 느낌은 그두고 속 주지않을 것 같아서 많이 아픈 인스텐이거든 진실을 쭉 뽑아 들어 올려 상처는 낫지않아 엑스가 되어버려 갈라진 아크사이 심장이 보이니 이게 바로 너의 아픈만 갈라진 마음이란다. 엑스처럼 너의 마음은 이렇게 뚫렸어. 자 이렇게 시방을 풀어줄게 조금 잘라서 잘라 여기도 잘라주고 시방이 튀어나왔지 보면 바로 주르륵 풀린단다. 짜자잔 주석주석 주석주석 불을 꺼줄까? 대디 무서워하지 말라 아직 마취가 풀리지않았다 아까 잠깐 마취가 풀릴뻔했으니 주사를 앞부터 넣어줄게, 테디. 괴로워도 조금만 잡으려. 살짝 잡아서 들어올려. 수를 해야해. 테디. 잘 보이지 않아도 수를 잘하는구나. 테디가 열이 심하지 않아도 돼. 너의 상태가 이렇다는 걸 그쪽도 알아봐주고 공감해주고 관심 많이 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있단다. 알아봐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그래서 곁에서 필요한 거야. 이번 실은 가위로 자르지 않아도 잘 나오다가 말 않고 됐어. 한 번 풀기 어려운 실은 한 번 풀리면 이만큼이나 쉽게 풀리지. 어두운 밤 야광에 잘 보이라구. 바울의 실은 아주 라임색. 야광실은 밤에 빛나 무신하지만 색깔이 야광색깔이 난다. 눈기가 필요한 너의 발을 숙소해줄게. 자, 이번엔 두 번 정도 해 놓았다. 빠르게는 시리죠. 긴 줄 알았는데 금방금방 닿았으면 짧은 시리구나. 숙여 볼게요. 찢어진 발을 수술할껀데. 아주 능성두성. 하나씩 해줄게. 테디. 너의 마음이 이렇게 뒤져질때까지 이 사람들은 뭘 할걸까? 병원에서 그저 약만 주지. 흡수하는 대리. 이 사람들의 기대감을 좀 더 느끼지 못해. 괴로워. 찢겨져서 할 것 같은데 너의 발을 걸을 수가 없어. 보자. 발을 수술했단다. 테디. 이제 목이 아닌데. 목도. 목은 아주 솔직하게 지켜져있구나. 낙을 넣었음에도 아프니 테디. 마취주사를 좀 더 넣어주기로 했지 테디. 기다려보렴. 자. 너의 결석 덩어리들이야. 아픈 덩어리들이 실밥 같은걸로는 다른들이 어적차마 휘료 같은거면 절대 치료되지 않아. 금방 풀리고 말지. 자. 이제 여기만 하면 되는구나. 테디. 너의 슬픈 덩어리와 공감받지 못하는 마음들이야. 병든 마음들. 테디는 심팍으로 여러 군데 찍혀나가 마음 구석구석이 잡지 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의 상태를 알아봐주기 위한 수술이었어. 그래서 테디는 나에게 고마워할거다. 기름 받고 나면 괜찮아져. 아프지 않을거야 테디. 테디. 테디는 피를 흘리지 않아서 다행이지. 하지만 이에겐 괴롭힘을 당해도 피가 나지않은 반듯이 아무도 티가 나지않아 상처 없는 마음도 조금 가위 괴롭힘으로 좋아달라는 나름 문제나 무거운 뉴스 속에 나오고 TV 속에 나오는 불행하나의 늦처럼 나도 그렇게 되지가 될까 하는 그런 슬픈 마음 테디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구나 두려워하는 테디. 걱정하지마 다음에 수술해줄 땐 정말 정말 아프지않게 잘 치료해줄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괴롭힘 당했던 마음 고감받지 못한 마음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고감해줘 이해해줘 그런 말을 원했던 겨우 그런 말 몇마디일 뿐인데 사람 좀 외해주지않는걸까 나 자신 밖에 모르는 사람들 같지만 나 자신 밖에 모르는 사람들 같지만 생각해보면 나조차도 그런거하니까 그런 자괴감감사책감에 우울해지는거야 테디 신경쓰지마 너의 마음이 최우선이란다 제 뒤에도 덜덜덜덜해진마음에 자아 슈 엑셉처럼 이번 조각 잘 배워질것 같구나 하지만 이것도 쉽게 힘을 주면 늘어져 보여 이렇게 안빠져버리지 멀어진 너의 마음 슬픈 덩어리를 거트려버렸구나 많이 아픈 이 테디 이상 테디 너의 상태를 알아보는 수술이 끝났단다 수술도구들을 씹어넣고 다음에 흔대는 이 아픈 덩어리들을 갖고왔는데 흔대 흔대 치료해서 흔대 흔대 치료해서 흔대 안풋이 않게 해줄게 자 대 이 아픈 덩어리로 너의 슬픔 단붕 치료줄거야 멍청하지말려 그럼 테디 마취를 물어볼까 걱정 같은거보고는 테디야 일어나렴 날씨가 끊기면 슬픈 눈물 떠가지고 우리 아픈 대디 이렇게 망가지고 아픈 대디가 수술이 끝났어 1차적인 치료 상트 아픈 상태의 대디를 알아봐 그리고 상처를 말할 거를 치료해 다시 여러분한테 나타날거야 아프지 마르면 대디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슬픔 시집가 눈에도 슬픔이 노래하는군 아프지만 대디